한때 기승을 부리던 경북동해안의 적조현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립수상과학원에 따르면 경북동해안 일대의 코클로디니움 분포는 100에서 2천 개체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적조경보가 최초 발령된 경북동해안에는 지난 10일 800개에서 3,500개체였던 코클로디니움 분포는 동풍이 심하게 불던 지난 13일 1,000에서 2만 개체로 정점을 기록한 후 현재까지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수상과학원 관계자는 세포화력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해안과 동해안의 적조는 빠르면 이번 주말에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